여보 우리 여기서 평생 행복하게 지내자 우리가 살아가는 집이라는 공간이 변해가는 모습 이건 이쪽에 두는 거 어때? 어 거기다 놓은 게 좋겠다 여보 나 임신했어 아들 오랜만에 아빠랑 놀러 갈까? 아니 나 친구들이랑 놀기로 했어 아 이제부터 다시 크리스마스네 우리 아들이 벌써 중학생이라니 이제 슬슬 입으시 걱정할 나이도 되겠고 말이야 알아서 한다니까 아니 이 자식이 어이 새만 말 탈 여우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? 애도 힘들 시기잖아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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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대학교 학교 했겠어 어머 어머 우리 아들 너무너무 축하해 경민아 밥 먹으러 나와 엄마 나 약속 있는데 밥 벌써 차렸는데 여보 난 경민이가 크면 좀 더 친해질 줄 알았는데 경민이도 다 컸는데 알아서 살게 내버려줘 이젠 혼자서 다 잘해야 한다 응? 그럼요 아빠 갈게요 여보 여보 저만 했네 저거 응? 여보 지금까지 잘 켠뒀잖아 여보 저... 네 아버지 자 너 올해 크리스마스 때 오는 거지? 아... 아... 아버지 죄송해요 이번에 꼭 가려고 했는데... 너무 외로워 너무 외로워 여보 한 가정의 모션 기법으로 한 가정이 살아가며 변해가는 집의 모습을 담아낸 영화 What will live behind 집안의 모습과 소지품 등을 통해 한 가정의 일생을 따라갑니다 행복했던 신혼집이 독고 노인의 집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